신주쿠에 있는 이자카야 오늘 이자카야를 소개하려고 신주쿠에 있는 이자카야 왔는데 메뉴가 너무 없어서 이자카야 좀 익히고 다리 옮겨서 이제 제대로 된 원래 가던 오타미라는 이자카야 왔습니다 오타미가 정말 맛있어 아, 케바사키산기 타레 오니길이, 약이 오니길이 있고 세트는 없었던데? 근데 이거 오늘 세트 이자카야 오타미가 좀 익숙해서 아아아아아 뭐하다가 어기와 옥마와 오렌지 ainae 말아랑 수우주 이재오 이재오 오타미가 치아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 노알코올이라니까 오사케 대유니 주우스 보이네요 아, 크로우즈 보이네요 응 맛있어 아, 맛있어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맛있어 약간 신나가 요리가 왔어요 아, 오또스라고 하는건데 일단 자리카트스로 하는건데 그래서 그런, 약간 니쿠자 같은 느낌으로 먹어요 이자카에도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이자카여가 있어요 좋았어 처음에 오자마자 술을 주문을 하고 음료나 술 같은걸 주문을 하고 제가 항상 여기서 주문하는게 있어요 시어 샐러드라고 맛있어 오자마자 cre, 오자마자 나, 기분이 좋지 않나? 버터? 응 설탕은 아까의 오네리와 완전히 다르다 으깨가 엄청나 너무 맛있어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먹는 방법이 없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니뱅사키 삼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니깃을 치기고 있는 동안에 뼈바사기가 왔어요 근데 앞뒤에 먹었을 때 먹었을때 먹었을때 이제 뼈바사기 먹겠습니다 맛있어 탕후라기 완전 맛있어 이제 먹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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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위에 있는 이게 한국에 있는 맛이 없는데 소유 베이스 칼국에 있는 소파가 정말 좋은데 하지만 여기에는 위치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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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식의 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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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べ物が出るスピードがめっちゃ速い。 日本汁かな? カメラマンさんこれ食べてないからこれ食べてみてください。 これは? これ何? わからへん。 わからへん。 普通の? やっぱりスプルガルビやスプルコチ。 ハンバトだもん。 これ。 コチュジャン? コチュジャン。 おいちで。 初めて買おう。 一度全部食べる。 うん。 飯。 アーダイ。 一度見てみます。 そして冷えます。 ハンバト。 さて、これをクッネー。 これは、炒いみたいです。 これは、炒いみたいです。 egentligen。 赤み。 これは、炒いみたいです。 それを食べてみます。 いつもっと飲むからです。 너무 짱 마지막 한 입 이거 먹지? 소리가 들릴라나? 아 맛있다. 제 카메라에 소리가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들릴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작가에서 술을 안먹는 두 시절 다 보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